네 안녕하세요 골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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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먹어보자 제 컨텐츠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무늬 오징어를 잡은 적이 없는데 왜 먹지 않았냐면요 은혜의 동료도 제가 쳐 잡아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 뒤지고 싶냐고 제 동료를 잡아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컨텐츠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료도 쳐 잡아먹어 추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무늬 오징어를 잡아서 한 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고 여러분 참고로 제 동료가 아니라 은혜의 동료가 맞아요 아니야 자 여러분 오늘도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요 집어넣으로 저쪽에 불빛 비치면 모인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모이는 거는 뭐예요? 얘네를 보고 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얘네는 전갱이에요 네 후레시 1초만 켜봐도 되나요? 네 아 그러네 저기 깔려있는 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디 들어왔는데 우와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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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에요? 문이에요 어떻게 느낌만 봐도 아시네 오 괜찮은데요? 야 문이 이렇게 쉽게 잡아버리네 먹물인가 봐요 야 갑자기 쏩니다 이것 빵님 가까이 가보세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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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elsius 심해가 뭐냐면요 얘네랑 한 번에 숨을 끊게 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 침을 찌르거나 안에 손을 넣고 꺾든가 당수가 있는데 지금 당수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우와 개 신기해 아 이러면 여러분 바로 죽은 거예요 이러면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선도가 굉장히 유지가 잘 되거든요 다음에 잡으면 당수 한번 해봐야겠다 자 여러분 저희가 저쪽으로 잠깐 자릴 일동한 사이에 고양이가 와서 다리 다 뜯어먹고 왔어요 야 진짜 이렇게 웃긴 게 다리만 다 뜯어갔네 지금 저쪽에 농어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잠깐 하고 있거든요 어디? 따라와 물었어? 물었다 물었다 우와 이야 이렇게 그냥 잡어버리네요 보이시죠 여러분 스케일 보여줘 스케일 어? 아아 얘 이럴 줄 알았어 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 같은데 이래서 통화를 유튜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문어 봤습니다 여러분 애기 지금 던져가지고 한번 문화 유인해 볼게요 물었다 물었다 입에 넣었어 입에 넣었어 이야 미쳤다 미쳤어 제대로 지렸다 제대로 지렸다 팡문아 놔줘 어 팡문이? 사실 여러분 금지 채장은 아니거든요 전혀 이거 팡문이니까 살려주죠 버려버려 우와 목물 제대로 짰네 리발렛겨 왜 목물 싸고 가 목물 농도 보세요 지금 목물맛 딱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약간 초코파이 같아 느낌이 드셔보실래?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뭐 하나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불소라네 와 더럽게 크다 뭔데? 우산 떨어질까 근데 그게? 우산이 망가지 않을까? 날씨대로 떨어뜨리자 아유 아이고 아이고 예뻐 예뻐 자 이제 날씨대로 아님 아님 오 올라오라 돌리고 콜리трpeare 버려 우와 사이즈 봐라 알구 얍 꼼짝거리인 거 봐 너무 맛있겠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금억이에요 물서라 물수제비 돌 떨어뜨린 것 같네 자 여러분 여기 뭐 있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한골라서 좀 왜 야 리발렛기더라 룽가룽 아니야 여기서? 좋은 시간이잖아 빨리 와 부러웠어 관심 많이 해 나중에 잡아 먹어줄게 콜리님 가는 걸? 빨리 안 와? 자 여러분 내일 해볼게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자 여러분 오늘 저번에 실패했던 무늬 오징어를 잡으려고 검문드로드 내려왔습니다 오늘 솔직히 무늬 오징어 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오늘 믿을 사람 딱 여기 있습니다 콜리님 부담 주지 마 아니야 이렇게 부담 주면 항상 잘 잡으시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대로변 옆에 있는 요런 데서 워킹으로 무늬 오징어를 뽑아보고 만약에 워킹으로 안 나오면요 콜리님 배를 타고 선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리님 바로 최비야 오우 여기는 60m씩 던져줘야 돼요 장탈이 날려야 되는구나 액션 어떤 식으로 줘요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그렇게 쿡쿡 세게 줘도 물어요? 새우 모양을 닮았거든요 미끼가 이렇게 움직이면 새우가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오 기대해보겠습니다 야 김짜르트 액션 아니 로즈는 왜 흔드는 건데 보고님 액션 잘하네 오늘은 못 잡으면 선상 탈 거니까 몇 마리 잡을 확률이 있습니다 저번보다 자 여러분 지금 뭐 물었습니다 벌써 왔다고? 무늬 아니에요? 줄이야 개 큰 낙지인 줄 알았네 까비 까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요새 워복이 좋아서 손을 잡을 거 같아요 일단 폴딩을 시켜야 됩니다 폴딩이랑 이제 가라앉히는 거죠 폴링이에요 폴링 좀 감고 액션을 주는 거예요 오 주저를 보였어 일단은 좀 낙사예요 여러분 얘네가 빵빵 액션을 때 툭툭 오르고 가라앉을 때 무녀주가 팍 문다 그래요 그래서 액션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난 왜 배가 있는데 도보를 하고 있지? 그러게 콜리님 배가 있는데 왜 도보를 하지? 지금 그냥 배 타고 가서 확률 높이고 싶은데 바닥 걸렸어 너무 많아 날라가 나도 바닥 안 걸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해보고 선상 탈게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오는 거 같거든요 눈 따가 진짜 너무 작다 이거는 이거 갑오징어 사이즈인데 얘네 살려줄게요 우와 진짜 왔네 우와 목물성도 개 싼다 잘 가 내 거 물어 내 거 물어 야 뭐 이렇게 급해 기다려봐 나 잡을 수 있어 금방 살려준 거 잡을라 그러지 저렇게 절로 갔거든 콜라야 그래 액션 바운스는 안 타도 돼 사야 돼 사야 돼 약간 드러워 자 지금 콜리님이 또 왔다 그럽니다 너무 따가 아 진짜네 약간 계란 똑같네 더 작아 어 진짜 더 작다 이거 열쇠고리 아니야? 바로 초베 아 먹물 샀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작다 살려주자 펀치 랄끼야 야 근데 먹물 다 쌌나봐 먹물 없네 잘 가 자 여러분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선상 가기 전에 왔다 왔다 큰 거 왔다 여기 코 코 코 먹을만 먹을만 하면 됐지 저기 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야하 살살 빼요 살살 빼 지금 먹물 개 쏘거든요 야야 일로 하지마 일로 하지마 이 정도 사이즈 괜찮거든요 이 정도면 먹을만 하죠 요즘엔 몇 그램 나와요? 300g? 이 정도 사이즈면 고구마 사이즈라 그러거든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다 나 한 번 해볼게요 실패 실패요? 어 해봐 이렇게 여기를 탕 자 여러분 일단 한 마리 킵 이게 심해를 해놓는 게 저희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해놔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 킵 어휴 좋아 어휴허이 어휴 신나 자 여러분 잡은 무늬호지가 한 마리 두고 자 이제 선상으로 한 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상 탑니다 다 쓸어버릴게요 물론 콜리가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핫꽁치 보이시죠? 저기 보세요 이야 이거 뭐야? 돌고래 아니요? 이야 저거 봐봐 아간벌레 먹고 싶다 한 번 바로 잡아줘? 구라야 자 여러분 지금 한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한 번 해볼게요 여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떨구면 돼요? 바로 바닥으로 바닥을 찍으면 살짝 위로 지금 바닥을 찍었잖아 그냥 돼서 여기 두고 와 기다려 이게 뭐야? 뭐야? 능성어 능성어 시체네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먹어요 아니요 자 여러분 포인트 선상에서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액션도 해야지 액션 야 쿵쿵하면 다 도망가겠다 자 여러분 지금 산상에서 한 시간째인데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입질은 하나도 없어요 버거님 네 액션 반항하는 거 같은데? 나와라 동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속초 제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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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어 오오오 이거 휘림채 봐봐 이야 문이 올라온다 오 우와 야야야야 이렇게요 우와 제일 크나 지금 있을 때 잡아놨고 빨리 빠지고 아 지금 있을 때 얘네 물이 지어 다니죠? 네 아유신선해 들어가라 자 지금 있을 때 바로바로 잡는답니다 왜냐면 얘네가 물이 지어 다니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돼요 버거 형 잡을 때 됐다 정신 차리고 눈 풀렸어요 오늘 피곤한 거 왔는데 조금만 힘내 너무 힘들어 하하하하 속삭이지 마 앉아서 해 앉아서 그렇지 어 소녀같아 다리 왜 그래 뭐 왔다고? 진짜로? 왔어 왔어 아 너무 레색이다 이거 방세 가라 야 쭉쭉 가는 거만 쭉쭉 여기 여기 야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말만 2시간째 그러니까 리발 던져버려 와 왔어 커요? 커 커 커 어느 급 같아요? 무무 무 키로 컷 아 진짜로 이거 키로 컷 아니에요 그 정도면? 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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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보자 무 보자 무 뽑아 내 팔이 뽑힐 거 같은데? 계산아 계산아 삼을 수 있어 아니 아니 하지마 제발 하지마 부탁이야 하지마 올라온다 오 야 진짜 커 이야 진짜 큰데? 사이즈 보세요 아니 이거 홀리 심해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심해거든요 오 얘 왜 이래 수줍었어 지금 한방에 한방에 갈 줄 알고 하나 둘 셋 우와 셋 어 일부러 반은 지옥 반은 지옥 절지마라 들어가라 우와 여러분 아까 잡아봐라 사이즈 비교 버쇼 장난 아니다 역시 콜리 낙신 자 여러분 콜리님이 좀 전에 뽑으면 문이 크게 보세요 얼굴보다 훨씬 크고 진짜 팔뚝만 합니다 헌터팡 얼굴이 큰데 얘 문이 오징어도 커요 가스라이팅? 계속 잡아볼게요 콜리가 들어가라 아 리발 점액질 캐시죠 어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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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얘 이거 진짜 야 올라오는데? 큰 데 큰 데 근데 오징어 맞아? 어 맞아 펌핑하지 말고 그냥 감아 일정한 속도로 감기만 하면 돼 아 펌핑하지 말고? 어 우와 야야야야 야야야 살짝 걸렸어 빨리 올려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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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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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렇지 내려놔 어? 으아아아이 야 왜 하필 나야? 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난 문이 태어나서 처음 잡아봤는데 사이즈도 아까 세진애가 잡았다는 사이즈랑 거의 똑같은 사이즈 같아요 이거 진짜 문이다 아냐아냐 너가 잘한 거야 넌 낚시 유튜버 라랑해요 이거 닮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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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는데 일단 심해할게요 바로 심해 들어갑니다 저희 선수예요 여기 야 봤어요? 단방 더 안 해도 되죠? 아 여기 해야죠 여기 사이 근데 잠깐만 이거 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손 아작 난다고 어어 빼줘 빼줘 빨리 더 부탁해요 한 번만 빼주세요 오징어님 오징어님 됐다고 치자 됐다고 치자 넣어버려 사이즈 너무 좋다 눈이 너무 큰데 리발 이만해 이만해 이만하다고? 무늬 오징어다 무늬 오징어다 무늬 오징어 야 야 진짜 찼어 자 여러분 드디어 첫 무늬 오징어인데 쭉 끌고 가는 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드디어 한 마리 잡았고 이제 보고타임 딱 형 잡고 가자 바로 철수하고 싶다 나도 너무 힘들다 진짜로 보고형 자 바닥을 찍고 살짝 살짝 액션 조금 주면서 해봐 황 선생님이지 내가 한 마리 잡았으니까 큰소리 좀 한번 칠게 오랜만에 낚시로 아 그래 너 낚시 유튜버니까 빨리 한번 잡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아 할 수 있어 자 왔어요 보고형 드디어 왔어요 콕콕콕콕 이거 놓치면 나 빠질 거야 놓쳐라 놓쳐라 우와 우와 개코 개코 야 이래도 이정도 나쁘지 않나 어휴 그치 어우 짜네 짜라봐 지금 보고형이 계속 했는데 드디어 다 맞춰 이겼네 수염이 곧에 대잘았네 신경 절단 한번 해주세요 실패 실패 요정도로 당수로 죽인 거 아니야 그냥 홀로 보냈어 들어가라 아아 씻어 씻어 자 여러분에게서 다섯 마리 잡았는데 복귀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콜리아 가자 괜찮아? 안 괜찮아 와 진짜 죽을 뻔했어 여기 빠졌어 내가 지금 몸이 여기까지 잠겨가지고 여기 수문이셨네 얘가 얜 살았다 다행이다 어우 진짜 팔이 후둘둘 지금도 팔이 떨려요 자 여러분 오늘 잡은 무늬 오징어입니다 진짜 저번에 제가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잡아서 진짜 다행이고 저희 네 시간 했죠 진짜 리지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리고 저는 진짜 리지 뻔했습니다 지금 여기 다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잠겼어요 들어갔을 때 뭐냐면 내 앵글이 영화였어요 오 하면서 나무바닥이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물속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난 수영을 못하거든요 아 죽일 수 있었는데 하하하하하 이렇게 말이 심하네 자 여기서 몇 마리만 가져가서 은혜랑 바로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 동료들을 잡아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은혜 인사에 오순이랑 증순이 너? 너 너 너 너 너너너너너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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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 유 유 제가 저번에 오직원학시로 한 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두 번째 가서 잡은 건데 사이즈가 제 얼굴보다 masih 크고 은혜 얼굴보다 조금 작아요 제가 요 둘레는 조금 크거든요 모자 같은꺼 은혜는 요 둘레가 진짜 작아요 근데 하하하하하하하 사실 요 무늬 오징어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냐면 회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다른거로 먹으면 적들 많이 먹습니다 응 där 근데 지금 회로 못 먹어요 응 가져온 지 좀 됐고 самой 응 잠깐만 컨셉 오늘 정해야 뭔데 너너너너너너네너너너너 제가 저번에 오징어낚수를 한번 실패했다가 이번에 kamiοιπόν에 두 번 socioe 간거 봤는데 사이즈가 제 얼굴 보다 훨씬 크고 은이요얼보다 조금 작아요 제가 요 둘레는 조금 크거든요 모자같은거 은희는 요 둘레가 진짜 작아요 근데 사실 요 문이예오징어는 하나에 어떻게 먹는게 제일 좋냐면 회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다는걸로 먹으면 욕을 많이 쳐먹습니다 나 회 좋아해 근데 지금 회로 못 먹어요 왜요 가져온집 좀 됐고 Jae A 왜요 컨셉 오늘 정해 뭔데 징순이 징징거림 왜요? 개재미 없는데? 아 개잼다. 안 해. 계속하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지금 저만 보고 있잖아요. 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요? 근데 룩 같은 게 뭔지 알아? 어깨 안 움직이고 손이랑 배만 움직여. 악몽 꿀 것 같아. 너 이거 좋아하잖아. 원래 이렇게 어깨 같이 하거든. 너 어떻게 하냐? 왜요? 왜요? 약간 오징어 같지 않아? 어, 오징어 같아. 이것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욕을 참 먹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를 뭘 해 먹을 거냐? 바로 무늬 오징어 버터구이라. 무늬 오징어 라면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오징어 라면이 진짜 맛있고 너 오늘 먹으면 기절할 수도 있어. 거품 방법. 자자자 여러분. 일단 먼저 버터구이를 해줄게요. 자, 그러려면 얘 어떻게 해야 돼요? 먹으러 가자. 하나, 둘, 셋. 불러야. 하나, 둘, 셋. 어떠야. 그렇지, 바로.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닦았으면 이제 무늬 오징어 손질을 해줄 건데 이렇게 커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 배 부분 있죠. 자, 여기를. 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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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대지 마. 르삭, 르삭은 없었어. 내 맘이야. 안돼. 내 채널이야. 내 채널이야.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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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자, 이렇게 하고 싹 벌리면은 여기 안에 내장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여기를 딱 잡고 위로 이렇게 딱 당기면은 내장이 한 번에 이렇게 뽑아집니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그냥 싹. 자, 이렇게 잘랐으면 여기서 어디를 해줘야 되냐? 요 라가리랑 눈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자, 요 윗부분을 라삭. 요렇게 하면은 눈을 터뜨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눈알을 딱 꺼내면 됩니다. 자, 버려버서. 자, 그리고 요 라가리 보세요. 또 새 불이 그거 드립지겠다. 자, 여러분 그 아오 라가리다 맞죠? 아오가 그렇게 생겼다. 너가 새라고 계속 니라라니까 아오로 바꾼 거 아니야. 됐어? 응. 버려버서. 자, 그리고 한 번 쫙 씻어주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조금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요 두 개가 다리가 길잖아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는 먹이를 딱 잡을 때 바다 속에서 둥둥 떠내야 돼가 앞에 먹이가 있다. 그러면 촥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먹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로츠. 다 말하지 마. 근데 맞아요. 로츠 생식계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아래쪽은 괜찮은데 요쪽에는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츄 라사 야, 은혜야. 가위바이브 진 사람 해가지고 뺨 맞게 할래? 그래. 어, 좋아. 자, 로츠 손에 은혜라 저랑 하나씩 들고 가위바이브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바로 치는 거다. 제발 이기겠습니다. 아, 아니면 제발 제발. 안 하면 진 거 가위바이브. 오케. 고급. 고급. 아! 뭐야. 뭐야! 내가 이겼잖아 일로와! 으아! 야! 이씨! 자 요 라데기 쳐맞은 록수 두 개는 버릴게요. 잘 가 록수야. 요 녀석은 손질 다 끝난 거고 저 멀리 꺼지고 자 요렇게 있잖아요. 오징어 뼈예요. 오우. 되게 신기하지? 오우. 냄새도 안 난다. 또 지랄. 자 여러분 요 뒤쪽 보시면 여기 껍질 있죠? 살살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어? 나 이 쾌감 느끼고 싶어. 뭔 줄 알아 이거?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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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알아요? 자기 맞잖아 우리 결아! 자기 맞잖아 우리 결아! 자기야. 그럼 우리 뭔데? 이 오징어 새끼야. 야 이거 쉽지 않네. 내가 해볼게. 오케이. 아니? 싫어. 내가 해볼게. 아 뭐야 칼 쓰면 나도 했지. 아니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그렇지 거기까지 나도 했어. 여기까지 쉬워. 이 손으로 쫙 뜯어 이제 쾌감. 그렇지. 오이씨. 은혜야! 들켜? 오! 이게 맞다고? 오 살이네. 이렇게 뜯으면 돼 그냥. 그냥 우리 껍질 먹지 않나? 나 껍질 좋아했는데. 그래? 너 이거 먹어 그럼. 난 이거 먹을게. 아니 그 말이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됐으면요. 자 여러분 여기를 칼집을 내줄게요. 오 야 이거 재밌다. 너무 잘 잘려. 나도 해볼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고. 자 여러분 얘는 다리만 잘라가지고. 다리만 먹을게요. 라사! 사무후라이. 이거는 여러분 반 잘라가지고 또 먹어도 기가 막 크거든요. 나 그거 안 좋아해. 가운데 딱딱한 거. 아니면 너 이거 먹을래? 이거 입 키스하게? 키갈 키갈. 오징어 키갈. 너랑 너 하잖아. 자 여러분 얘네도 똑같이 이렇게 칼집을 내줄게요. 자 여러분 이제 버트를 녹여줄건데. 지금 보시면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버트를 아마 통으로 녹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리와 따라와 봐. 너 한번 따라와. 자 여러분 미리 후라이팬 바로. 예에에에에에에. 그리고 파이어! 야 이제 그만하자 알 valley. 파이어, 파이어. 안 놓치는게 진짜 화가 난다. 내 채널인데 왜 너가 안 놓치는 거야? 파이어. 그만하자 이거 계속하면 시청자 분들도 좀 진리시켜 파이어. 포비야. 소화. 내 싹, 내 싹. 야야야야야 내 거야. 니 거 만들라고 했잖아 왜 내 거 따라하겠어. 럭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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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싹. 왜 때리는데? 진짜 싫어 룩싹 룩싹 아 잠깐만 혀를 쓰지마 말할 때도 혀 붙이고 그 입술을 자꾸 해야되네 포커스를 넣어 같아 룩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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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버터를 쫙 녹여주고 자 이렇게 다 됐으면은 부어버섯 자 여기다가 럴탕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이걸로 쫙 녹여주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버터구이를 할건데 에어프라이기에다 할겁니다 에어프라이기에다 하는게 진짜 쫀득거리고 맛있대요 엉겨버섯 자 그리고 요 위에다가 느낌있게 찍을 수 있냐고 아 뭔 자꾸 느낌있어요 느낌도 없는데 그냥 찍으라 새끼야 자 요 버터 샥 해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엄마 자 여기다 이렇게 다 싹 발라주면 돼 됐을까? 아 하지 말라며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는게 타이밍인데 너가 계속 종아종아종아 하니까 말 안할거야? 오랜만에 보는구만 그걸로 당분간 한번 가봐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야 여기를 찍으라고 렌즈에 뭐 버터 묻은거 같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얘 저 멀리 꺼두고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은 여기다가 다 놔줄게요 이게 날개살인 거 같고 몸통살도 여기 두개 두고 얘네 먼저 한번 쫙 발라줄게요 은혜야 어때? 맛있겠지? 너도 먹고싶어? 말은 안하고 나한테 삐져도 먹고는 싶구나 근데 내 얼굴도 좀 찍어줄래? 계속 내가 내 얼굴 찍는 타이밍 알려줬는데 왜 못해? 말하지마 듣기만 해 아니 때릴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럼 찍어줄래? 자 여러분 요 다리들 있죠? 요 다리들은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자 여기다 그냥 딱 던져버리고 여기서 쫘악 버무려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대로 빼줄게요 들어가라 너도 뽀치레캐 너도 기분의 리발레캐 아 근데 기분 안 나빠 맞는 거는 너가 말하는 거에 가끔 기분이 나쁘지?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 리발레캐 교첩 교첩 더 좋아 더 좋아 꼬집는 게 어딨어? 꼬집는 건 안 돼 알겠지? 어디 꼬집을 이리 빨갸? 말했다 게임 끝 말하면 게임 끝이었어 아 안지 말했잖아 목소리 됐잖아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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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됐으면 바로 에어프라이기 넣으러 갈게요 에어프라이기 열어버서 위에 하나 들어가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라 하나 벗어 그리고 여기 에어프라이기 바로 딱 F 누르고 조져바야 자 여러분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를 돌린 후에 이제 라멘을 한번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질 먼저 해줄게요 라닥라닥 아! 으하하하하하 이게 뭐야 내 헉터팡티 뭐야 내걸 이거 미안해 근데 나도 록같아 아 짜증나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만해 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은혜야 이거 봐봐 여기도 튀고 거기는 좀 털이 나있는데 무늬 오징어 털이 와서 박힌 거야 하하하하하 나 털 안나 몸에 뒤질래? 나 거기가 없어 자 여러분 나머지 한마리도 이렇게 손질을 다 해줬으면은 던져 버섯 물을 끓이고선 해야지 노 아뇨 너 무늬 오징어 라면은 잘 몰라 무늬 오징어 라면은 분물이랑 같이 해가지고 육수를 된다면 라면을 넣는 게 무늬 오징어 라면이야 찔려지지 않을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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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말 안 해야지 이미 와그리 다 벌려놓고 뭘 말 안 해 넌 불리한 욕심이 있어서 절대 말을 안 했었어 나 오늘 온둥이한테 욕먹어 하하하하하 저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저 욕먹는 거 찌려해요 하나 둘 셋 내가 제발 잘못했더니 촬영 있잖아 알았지? 하나 둘 셋 버터야 고마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쓰면 프라이팬키 그리고 바로 프라이 아 물이야 아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여지는 동안 에어프라이기 중간작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섯 우우 자 요거 잠깐 들고 갈게요 진짜 우우 버터구이 오지구 냄새가 나 뒤집어 버섯 허허 저게 뒤집고 여기서 한 번 더 발라준 거예요 아까 뒷면은 안 발랐거든? 이렇게 해야 버터를 훨씬 더 풍미가 있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럼 맥주 사봐야겠다 맥주 드세요 오늘 왜냐면 요 무늬 오징어 맥주 안 먹을 수 없어요 저도 오늘 먹을게요 뭐 이슬톡톡? 망고링고? 웰치스요 알코올 안 먹습니다 망고링고는 괜찮겠지? 망고링고 안 먹습니다 왜 나 술 먹이려고 그러세요? 오늘 데리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아 무슨 생각을 하신지 아이구 김치콕 개 롯나게 참아셨네 넣어 버섯 다 넣어 버섯 버섯 여러분 이제 라면에 보시면 좀 불어있죠 얘들이 자 이렇게 해서 육수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면을 딱 대기시킬 겁니다 오늘 어떤 라면 사 왔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란롱란란란 여러분 이렇게 우리 팔팔 끄기 시작하면 먼저 무늬 오징어를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근데 먹기 좋게요? 아 좀 기대할게요. 또 싸울래? 자식이 한 방도 안 되면서 까불고 있어. 미안해. 아 진짜 나도 계속 반항하면 내 자신이 싫어. 뭘 꼴아봐.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나 가끔 돌아가지고 뭘 초보냐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 다리도 라서. 라무라이. 자 여러분 이렇게 몇 개 정도 다 자르고 육수까지 싹 다 나왔으면 자 바로 네 간식 아니야. 라면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저는 면 먼저 넣고 스프너는 성격이 가가지고 넌 어때요? 나는 스프너. 아 따로 살자. 분명히 또 저기 뭐 하느라 또 이거 분다고. 열어봐서. 아 왜 이렇게 오늘 반항하고 싶은 그런 날 있잖아. 너가 미워서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너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데 난 너무 미워. 뭘 꼴아보냐고. 쌍마 이거 먹을래? 안 돼. 아 진짜. 어 왜? 어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아 네. 수염 잡지 마. 우리 엄마도 안 잡아 이거. 너 어머니야 살 때 수염 안 길렀잖아. 계속 길렀어 엄마 살 때 해. 그래서 엄마 잘 때 뭘 해. 엄마 팔뚝에 가가지고 코코코 했는데 엄마 팔뚝 두꺼워가지고 못 느끼셨어. 엄마 미안해. 아 맞다 근데 여기에 또 필살기 하나 들어가죠. 자 뭘까요 원혜씨? 나 싫어. 뭔데요? 다진마늘. 원래 여러분 다진마늘 넣으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니요. 심지어 댓글에도 아 뭘 좀 아시네 이런 거 있는데 넌 뭘 좀 모르네. 뭘 꼴아봐. 뭘 꼴아보냐고. 엄마. 이거 놀래? 무서워. 놀래? 무섭다고. 그러면 다 한 번 넣어도 돼? 넣지 마 넣지 마. 여보. 여보. 여보 한 번만 더 크게 해봐. 여보. 알았어 아무것도 안 넣을게. 넌 불안이 갤달. 갤달은 괜찮지? 어. 갤달 괜찮다니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문이 여진 거 라면에 꽃은 뭐냐면요. 원래는 목물을 터쳐가지고 내장이랑 싹 다 넣어서 통으로 넣어서 끓이는 게 맞는데 오. 그럴 때는 근데 신선한 경우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오오. 그렇구나. 나도 널 짜증나게 해야겠어. 하하하하하. 알아들으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그게 맞아요. 어리반.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 시원하게 하려면은 그게 필요합니다. 먹곤했어. 아씨. 뭔데 뭔데. 아줌만. 아니야 파야 파. 파파 여기. 파파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누가 내 라슨 만지라. 이거 성추행이야. 어 이제 불 거 같아. 이제 딱이야. 뭐 딱이야 딱이야. 지금 바로 톤 오프. 불 거. 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라면은 여기다가 바로 옮겨주고. 와. 개 맛있겠지. 와 빨리. 어떻게 빨리빨리. 열어보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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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이 오징어 라멘이랑 문이 오징어 에어프라이기 버터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버터구이 들 있죠. 요거는 또 소스를 만들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오징어 소스 하면 뭐에 찍어먹는 게 가장 맛있죠. 그렇죠. 바로 간장 프랑스 마요네즈에 찍어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자 난장 쫙 뿌려. 아니 아니 아니. 대절 없네. 마요네즈 뿌려주고. 그 옆에다가 난장을.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찐이야. 우와 두꺼운 거 봐네. 자 그럼 먼저 먹어볼게요. 바로 초후배. 뭐야. 바로만 찍어야 돼요 여러분. 와. 와 무늬 오징어 살짝 먹물 내냐 이런 거 안 넣었는데도 향이 나요. 뭐 은혜 빨리. 면치기 할 줄 알아? 아니 못해. 얼굴이 쳐버려 그냥 면으로.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해. 쳐버려 쳐버려 그렇지? 오징어 먹어봐 그거. 야 근데. 추룩 추룩. 그렇지? 맛있어. 엄청 탱탱하네? 진짜 탱탱해. 무늬 오징어가 내가 먹었던 오징어 중에 1등이다. 여러분 무늬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 잠시만. 뭐가 좀 있는 거 같지 않아? 깨끗해? 너가 있어. 더러워. 나 안 먹어. 그래? 구라야. 요거를 또 같이 먹는 거랑 따로 먹는 거랑 다르거든요. 라면이랑 이렇게 딱 싸가지고. 자 면치기 바로 조져볼게요. 초배르. 와. 너무 맛있어. 와. 보통 무늬 오징어 잡아서 라면 끓여 먹으면 SNS상에서 욕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저 좋은 걸로 라면을 먹냐. 꼭 드셔보세요.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늬 오징어 그 자체가 그냥 브랜드예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만 먹어. 왜? 나 먹어야 돼. 저거 이기저기 은혜가 다 처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고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리 해가지고 여기에. 야 씨.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할렐루야. 야 먹어봐. 내가 행간하면 은혜한테 바로 안주거든요. 저 두 번 먹어보고 주는데. 내가 너한테 먹어보라는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알죠? 은혜는 뭘 먹어도 오징어맛이라고 한때 그랬었거든요. 먹어봐. 영화관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 은혜 말이 많아요.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자 요것도 한번 먹어보실 보이네요. 자 요 날개 같은 거 있죠?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야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진짜 미쳤어. 손님 보세요. 루카츠. 어 네. 뭐가요? 얼굴이. 미쳤어요. 진짜 맛있어요. 버터에 설탕을 넣으니까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손 날아. 야야야야. 좀 많이 넣었지마. 먹어 먹어. 흠. 야 이거 봐 여러분. 하라고 했어. 크루프. 미쳤지? 안 질기 와. 진짜 부드러워. 라그리 라싹하면 그냥 싹도 잘려버려요. 이게 자연산 무늬오징어 그렇고. 무늬오징어 자체가 살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잡으시면요. 버터구이 오징어 꼭 한번 해먹으세요. 근데 버터에 설탕 무조건 넣으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라싹.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먹어요. 초베르. 단호 다. 얼마나 잘 잘리는지 보여드리려고. 너 이거 먹지? 누워서 거품 물어. 진짜로. 완전 연하고 부드러운 닭가슴살 느낌이에요. 엄청 쫀득합니다. 초베르. 먹어봐. 락쑥. 재미있어서 개빡치네. 초록 초록. 진짜 맛있지? 약간 치즈 맛도 나고. 치즈 맛 좀 난다.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오징어. 당연하지 말할 거야. 저 지금 계속 씹고 있거든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로 제가 거품 물 수 있는 게 있어요. 얘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미치겠네요 여러분. 저는 이 부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얘처럼 먹으면 병 걸려요. 무슨 병? 성인병. 한번 사는 이상. 맛있는 거 처먹고 성인병 걸릴래요. 걸리고 리져가지고 은혜한테 생명보험 줄게요. 거짓말. 진짜야 그걸로 에르메스 사. 야 은혜야 이거 거품 부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와이씨즈가 있냐 진짜? 야. 응? 으응?